1.5cm 비행을 한 번뿐인가요? 잠깐만, 이끌어서. 아이고, 이따 갔다 왔어. 왜 그러냐고. 줄이 건조해서 그래, 지금. 자, 생수 좀. 아, 여기 있네. 30초로 안에 여러 번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모두 피디에게 한 10초 안에. 어, 꼬루. 내가 했을 거야? 자,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한 번에. 알았어, 해봤으니까. 아, 잠깐만. 한 번에 다 끝내고. 시작. 아, 이건 아주 뭔데. 우리는 이제 센스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런 거 센스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런 거 센스하지 않아요. 예! 예! 야, 이거는 진짜 저 팀들은 못 하겠다. 진짜 저 뒤에 있는 팀들 어떡해? 아, 설마. 어, 설마.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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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연 씨가 한 30초. 제가 시장하네요. 진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아, 진짜. 아니, 처음이에요? 이거 남자랑 운동 때문에 처음이야. 남자랑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러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예전에. 아니, 얼굴이 예쁘게 줘요. 그럼 그냥 문 가고 그냥 계시면 제가 누릴게요. 아, 이건 너무 누릴게요. 그렇지? 시작! 왜? 잠시만. 내! 어디까지 와? 어디. 아니, 왜? 어디, 왜? 여기. 뭐야, 왜? 뭐야, 콧글를 부러울 거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네. 실패! 왜요? 아 시간이. 야 이거 어떻게 성공해. 아니 입술 바드만에 떠는 걸 왜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 와 미쳤나보다 진짜. 아 나 처음이라. 나 좋아해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 바로 다리가. 아 춤을 끌게 열심히 춰보지 형님. 와 우리 사진 찍혔나봐. 감사합니다. 영원한 추억이야. 고맙습니다. 둘 더 이상 쓰고 있는데. 사장님. 중간에 하루살이 구간. 만든 거예요? 하루살이 구간 일부러. 우리 미션 성공했어요. 하루살이 구간을. 형 잘났는데요. 뭘 째려고 했을까요. 형 이거 진짜 카리스마 있게 나왔는데요. 그냥 뜬거울 뿐인데. 그냥 뜬거울 뿐인데. 그러세요. 신발 연구 게임을 할. 방촌의 우리 계단입니다. 신발 연구? 저 위에 보시면 노란 하트존이 있는데. 노란 하트존에 자기 팀 신발이 많이 들어간 팀이 이기는 거예요. 선에 걸쳐도 인정해 드립니다. 노란 하트. 노란 하트. 저 위에. 아까 저희 작가가 다섯 개를 넣었어요. 저기다가. 아유. 너 편하게 해 줄라고. 너 편하게 해 줄라고. 여기들 편할 것 같아요. 맞춰주는 거지. 자 한번 해. 그래서 지금까지 미션을 하면서 획득한 스티커 있죠. 그 스티커 개수만큼 추가로 저희가 신발을 드리고. 예. 기본 자기가 신는 신발에 스티커 개수만큼 더해서 기회가 있어요. 우린은요? 하나도 없어? 임평형이요. 눈이 좀 잘 안 보이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에요. 아니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감안에 눈이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았는지. 도대체 성을 신경 어디에요? 야. 임평형이 눈빛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강렬하게 서는 게 눈이 잘 안 보이죠. 남자가다가 손 띄었다고 계속 보여줘요. 나한테. 야 이거 봐 손 띄었어, 손 띄었어. 나한테. 아까 계속 그러더라고 스태프들한테 하루살이 이거 여기서 풀어놓은 거예요? 막 이러고. 누가? 설령. 이게 말이 돼. 아니 근데 하루살이 딱 구간만 있었어요. 고객님. 다시다니 챔피언즈. 다 이해하셨죠? 예예.